알폰서 왕 어쩔 수 없이 모타미드는 지브롤터 해업 너머에 있는 아몰라비드 왕조의 베르베르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일은 생각 이상의 경과를 줄였죠 그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끊임없이 성전을 치르고 있는 광신도 집단이었어요 지도자인 유스프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는 수천의 병사와 낙타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스페인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알폰서 왕의 군대는 무너질 것이 확실했죠 낙타민의 어색은 타오라이비는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무어인 영토 안에 갇혀있습니다. 수쪽으로도 엄청나게 열접니다. 이쪽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러닝. 자네에게 일말의 충성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어인에게서 짐을 구해주고, 짐이 서쪽 캠프로 끝할 동안, 짐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약탈자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어서 피하라! 러드님, 고맙다. 이제 짐의 혼대를 통솔하여, 유수과 후에 그대를 상대하게. 저들의 무드를 전부 파괴해버리면, 10불터 회협을 통해, 병사를 수송할 수 없을 테니, 스페인 침략을 연기하게 될 걸세. 스페인 침략을 연기하게 될 걸세. 게을atter dam!!! 네. o mustats. 안녕하세요. 네, 네, 수가λα. 예. 빠르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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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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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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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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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ron. I have learned the ways of fervor. And now they teach me of herbal medicines. I have learned the ability to fight you. I have learned the way to heal. I have learned the way to heal. The fire is good. ... ... ... 하하 하낙 았 유나 악마, 악마, 악마! 악마, 악마! 악마?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초학의 스포법과 치료학을 배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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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 상 king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제 2단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제 3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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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제 4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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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가르쳐줍니다. 아멘 어? 아멘 네 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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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해냈고! 수송사는 없으니 유스오프는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할 것이네! 이제 계몽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곧 목판 인쇄를 가르쳐 줄 겁니다. 알폰서가 엘시디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는 곧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어쨌든 엘시디는 결국 자신의 왕을 도우러 갈 수밖에 없어. 베르베르는 대파했죠. 그들의 지도자인 유스오프는 아프리카 후파였어요. 엘시디는 알폰서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고 알폰서 왕의 기사로 묶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알폰서 왕은 엘시디가 더 일찍 오지 않았다며 붕괴했고 그를 다시 추방했죠. 더구나 이번에는 나와 우리 애들까지 구금했어요. 나는 카스키아 지하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를 안 jeito. 그를 안 온 그 잔인으로 가르치게 해 주지 못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으로요. 팬들에게 불편드림은 모두가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으로 누워질 수 있습니다. 그를 안는 그 잔인으로 비전이 되어 있어서 바랍니다. 그를 안 믿고 desapareciendo. 감사합니다.